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 해외에서 K-판만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K-푸드 열풍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김밥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밥이 또 호불호 없는 음식이라서 되게 남녀노소 다 즐길기에 너무 좋은 축제 같아요. 특산물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소풍 오고 같고 옛날 생각나서 너무 좋았어요.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요. 김천 하면 김밥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하게 된 축제이고요. 김천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호두, 그리고 자두를 활용해서 만든 호두자두김밥, 그리고 고추장물김밥, 지레흑돼지를 이용해서 만든 김밥 총 3가지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김밥 쿠킹대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저희 오사미 김밥인데, 오사미가 김천 대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김천을 대표하는 김밥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사미 김밥을 했습니다. 포도자두를 품은 직지사에서 유명한 석쇠불고기, 고추장불고기 김밥입니다. 비법이요. 오감을 자극하는 김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1회 김천 김밥 쿠킹대회 본선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생 및 조리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김천 특산물을 활용한 주제 적합성 및 완성도, 그리고 맛, 창의성 등을 가지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칠에 돼지가 들어간 꿀꿀 호두김밥. 고소하니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안에 치즈도 되게 맛있고, 야채랑 떡갈비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그리고 대중적인 맛이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천 김밥 쿠킹 대회에서 연예 금상을... 지금 너무 실감이 안 나왔네요. 출시되면 바로 사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두 명이 싸다 보니까 밥 양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가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싸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은상 받았습니다. 기밥집! 이건 기을 삼아서 기밥집 해도 될까요? 경쇄하고 싶어 하셨어요.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도 김천의 고추작물의 매력에 푹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밥은요, 백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이게 처음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김에다 싼 게 아니고, 연잎에다가, 아니면 강잎 같은 호박잎에 싼, 쌈밥의 시작이었더라고요. 이 김밥은 뭐라도 넣어도 돼요. 어떤 거라도 넣어도 되니까, 맛살, 당근, 햄 이렇게 안 넣어도 돼요. 김치 넣어도 되고, 뭐라도 그냥 원하는 대로. 옛날에 김밥 싸면,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꼬끄따만 엄마한테 붙어 앉아가지고, 김밥 꼼데기만 그렇게 주워 잡수셨는지. 희한하죠? 김밥 하나에도 이렇게 얘기가 많네요. 남다른 김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혜정 선생님이 맛을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밥에는 보통 기본 재료를 넣는다고 생각했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재료를 활용해서 쓰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유명한 샤이 머스켓이라든가 호두 같은 걸 넣어주셔서 되게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김천에 유명한 샤이 머스켓이라든가 호두 같은 걸 이렇게 발견하네요. 김천에 유명한 샤이 머스켓이라든가 호두 같은 데에 이어주는 relat가 diagn judicial. 김천에 유명한 샤이 머스켓이라든가 호두 같은 일을 넣어주셨죠. 김천에 유명한 샤이 머스켓이라든가 호두 같은 것도 소풍을 타쳐서 STEPHANKING 재미있었어요. 소풍 온 것 같고 옛날 생각나서 너무 좋았어요. 공기놀이 했는데요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어릴 때 추억도 생각나고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집에서 게임하는 것보다 나아서 노는 게 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건 김밥이 아니라 김밥 빵입니다 김밥 빵은 여기 불닭 맛이 있고요 바질맛 그리고 여기 치즈맛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 색깔 내는 오징어 옥물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쌀로 이루어진 그런 빵 반죽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김밥 축제라고 김천에서 하기 때문에 김밥을 어떻게 좀 새롭게 만들어볼까 하다가 쌀로 만든 김밥 빵을 했고요 저희가 원래 호두로 하기 때문에 호두오일로 넣은 그런 건강한 김밥 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밥 빵 처음 봤는데 맛도 다양하고 모양도 재밌어서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만든 김천 특산품을 이용한 자두 호두랑 흑돼지 김밥입니다 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만든 김천 특산품을 이용한 자두 호두랑 흑돼지 김밥입니다 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의원을 많이 받았고 컨펌을 많이 받아서 나온 김밥이었습니다 호두하고 건조를 넣는 것은 아주 맛이 아주 새콤하게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평소에 김밥에서 들어가지 않는 재료들을 넣다 보니까 되게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상큼하고 고소한 맛도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김밥도 맛볼 수가 있었고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뜻깊은 날이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색적이었고 어른이랑 아이랑 모두 재밌었어요. 사실 김천에서 김밥 축제한다는 게 사실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김천에 김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쌀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에서 되게 신기하고 오히려 젊은이들 끌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K 김밥 K 푸드 화이팅! 잘 눌러줘 바다를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있어 너에게 붙어 있어 너무 듣기 좋았고요. 정말 가슴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세계의 도시의 문화 교류 현장 2024 해오름 동맹 합동 공연 해녀의 바다 경주에서 펼쳐진 마지막 공연의 감동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 저희 이번 공연은 특별히 포항, 경주, 울산 이 세 개 도시가 해오름 동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문화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공연으로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바다를 끼고 있는 세계의 도시의 공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지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동 공연은 포항에서 성공적으로 개막하여 울산을 거쳐 마지막 경주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번 합동 공연의 주제는 바로 해녀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세 개의 도시에 해녀라는 인간을 하나 집중 조명을 했을 때 그들의 삶, 그리고 그 삶 속에 녹아있는 희노애라 그런 것들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에 다 해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도시가 공통된 주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30분 정도의 칸타타를 작곡했는 겁니다. 해오름 동맹 실임 예술단 합동 공연은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동해남북권 도시 간 교류와 화합을 통한 상생 발전을 목표로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가 영상도 해녀분들의 인터뷰도 나오고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예술을 보여드리는 극이다 보니까 그냥 다채롭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세계 지자체 실임 예술단의 주관으로 해녀들의 삶을 주제로 한 창작 음악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는 일단 시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오페라 서곡 그리고 오페라 중에서 세 곡 합창이 되어 있는데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곡들이고요. 대표하는 곡은 일단 아이다 개선 행진곡 마지막 곡인데 흔히들 승리 행진곡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2부는 해녀의 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7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냥 그 해녀의 삶은 인간의 육성으로 그 기하음악이 아닌 조금 더 이제 가사 전달 그래서 그냥 편한 노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쉬의 가사 전달 훤한 모습을 가지고 해녀들이 어려웠던 상황들 또 지금은 행복한 상황, 또 60년대의 혜인의 모습, 다른 한쪽에는 21세기의 혜인의 모습을 다 함께 보여주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숨을 들이게 하소서, 내 숨을 들이게 하소서 돈을 벌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애를 혼자 두고, 숨이 길어야 되잖아요. 바다에 가면 숨이 길어야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가사가 제 숨을 길게 하소서라는 비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슬펐던 것 같아요. 애를 혼자 두고 물질하러 가야 되니까 세계도시에 시립예술단 200여 명이 출연한 무대는 무용이 곁들여진 초대형 칸타타 공연으로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자세히 주변한 가상 게임을 활성시키고 키보드가 너무 풍성하고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을 현장에 와서 들으니까 웅장하고 주룡포에서 해녀들을 몇 번 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좀 뭉클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감명 깊었습니다. 해녀들의 삶이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왔던 아름다운 무대. 앞으로도 해오름 동맹의 합동공연을 통해 새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언제 여름 더위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어느새 온몸을 파고대는 찬바람. 이럴 때 우리는 원한다. 집밥. 어릴 때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의 맛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한국의 깊은 맛이 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맛이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밥상에서 건강과 입맛을 챙겨주는 대대손손 귀한손맛. 이대째 내려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깊고 진한 장맛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알려준 주소대로 오기는 왔는데 여기 맞나요? 이게 뭐예요? 콩인데 콩밭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대째 지금 된장을 만들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아버지께서 20년 동안 잘 운영을 해오셨고 전통 장류를 만드는 회사고 특히 된장을 고향 맛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백년소공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업체나 주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전통을 살려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전통적인 것을 이어나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가마 엄마 손맛인데 된장은 아빠 손맛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만든 된장 맛보시러 가시죠. 된장은 원래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계시던 이모님이 된장을 정말 맛있게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맛을 이렇게 이어가고자 이 된장 사업을 하게 되었고 장맛 하나로 전국구 밥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이곳 된장맛과 직결되는 콩을 제대로 불리는 것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장맛의 일등공신, 때깔부터 다른 콩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업을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다 보니까 주위의 농가분들도 좋은 콩을 잘 갖다 주시고 계세요. 직접 농사지은 콩은 기본. 부족할 경우 다른 지역의 고품질 콩만 엄선해야 비로소 장으로 탄생할 자격을 갖춘다는 사실. 사업 초반에는 장사 미천도 없이 그냥 시작해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 목포까지 소금 사러도 한 가보고 소금 선별하는 것부터 이렇게 배워서 이 업을 시작하게 됐고 실패도 한두근 있어가지고 손해도 좀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맛있는 콩은 익힐 때부터 풍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콩 맛은 어떨까요? 오늘 엄청 잘 됐네요. 콩알도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콩이 잘 이렇게 으깨질 정도로 쪄져야지 나중에 메주가 되고 된장이 됐을 때 잘 퍼집니다. 이렇게 잘 익은 콩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면 아 이게 메주가 지금 발효된 냄새라서 노란색 균 메주를 발효시키는 균이 황국이라는 균인데요. 건조를 시켜주면 뜨거워서 콩 안쪽으로 이 균들이 파고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서 안쪽까지 콩이 잘 발효가 되는 거죠. 소금물에 담았을 때 된장이 맛있게 되는 거죠. 사각 메주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건 있지만 사각형으로 크게 하다 보니까 안쪽까지 발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콩알 하나하나를 이렇게 띄워서 맛을 좀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콩 메주로 지금 된장을 담고 있습니다. 25년 장만 역사의 기준점 누구나 드시면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주던 그런 된장이네 이런 반응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업을 시작하면서 고객이 믿고 드실 수 있어야 된다. 이곳에서 특히 강조하는 막장은 고리를 넣어 소화가 잘 되고 특유의 감칠맛이 인상적이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쌈장까지 아버지의 특징이 담겼답니다. 재래 된장 맛이 날기 때문에 좀 깊은 맛이 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요리 쪽으로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같이 이렇게 가업을 이어갈 것을 권유를 받았고요. 처음에는 맨날 일 안 해서 아버지한테 야단도 맞고 야단 맞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많이 했었죠. 비전이 없어 보이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2, 3년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미를 느끼고 요리를 하던 그런 경력들을 살려서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시작한 된장 작업 빠르게 점심시간을 부릅니다. 장을 담그는 곳에서의 밥상 더 기대되는데요. 아버지랑 제가 만든 된장이 다 들어왔죠. 이야 맛있겠는데요. 밥을 술술 부르는 장맛 점심시간은 또 다른 회의 시간 미국 가서 굉장히 파는데 반응은 어떠했나 한국인들도 많이 사 먹는데 그래서 LA 쪽에 한인들보다도 현지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유입돼서 지난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농수산 엑스포에 참가해 우리 장맛의 개입이를 알리고 왔습니다. 수출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장류 특유에 발효되는 그런 맛과 향이 현지인들에게는 좀 거북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된장과 고추장 이런 장류 제품들을 현지화하자는 생각으로 전통 장류를 소스화해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수출이 꽤나 되었습니다. 대를 잇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어준 아버지 저는 원래 많은 양을 생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대량 생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한 명이 먹더라도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라고 하셔서 그 가치관으로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결국 맛있어야지 또 저희를 찾게 되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껴서 결국에는 아 아버지 말씀이 맞으시구나. 부지런한 손맛으로 익어가는 전통장. 저희 부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역사가 되고 싶어요. 대를 이어가는 그런 역사를 소상공인으로서 한번 쓰고 싶어서. 옛 맛을 이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저희의 가치는 신뢰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이런 신뢰를 쌓아 나가면 결국 그 뒤에는 더 큰 이익이 올 것으로 느껴져서 오늘 마음이 드세요? 예, 마음이 듭니다. 경남의 자연과 소중한 손맛이 비져내는 우리의 전통장. 대를 잇는 시간이 만들어낸 맛있는 마법.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실함입니다. 내 사과를 받아줘.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장님, 내 사과 갑니다. 받아주세요. 네, 받았습니다. 사과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님,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요.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충주입니다. 맞습니다. 이맘때면 생각나는 맛. 이 가을을 더 깊고, 더 상큼하고, 더 달콤하게 만드는 충주사과인데요. 거부할 수 없는 사과의 유혹. 지금부터 충주사과를 즐기는 맛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예로부터 충주하면 사과의 고장이라 했지요. 그 맛보러 이곳에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실제로도 더 민이시네요. 아니, 그나저나 제가 이게 사과를 받으세요 하고 드렸는데, 사과가. 여기 있네. 아니, 그나저나 사과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곳이 사과랑 관련된 음식을 만든다는 건데, 그 음식이 뭐예요? 맞춰보세요, 제가. 제가 또 맞추는 일각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분위기랑 봤을 때, 이 사과가 어울리는 음식이 뭘까? 아, 사장님 죄송한데요. 왜 이렇게 힌트를 좀 주세요. 충주가 내륙지방이긴 한데, 바다랑 관련이 있는 음식이에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파도가 점점 밀려오면서 제 코트에서 짭짜름한 맛이 들어가면서 숟가락을 점점 들게 하는 느낌이 드니까, 느낌적인 느낌. 바로, 밥도둑. 네, 맞습니다. 게장입니다. 내륙의 고장 충주에서 만나는 게장. 충주 사과를 넣어 더 특별하다는데요. 설탕이나 화학 조미료가 아닌 사과로 단맛을 내는 게 포인트. 사과에 열을 가하게 되면 산미가 휘발되면서 게의 비린맛을 싹 참아준다고 하네요. 짜자잔. 사과를 넣고 오랜 시간 달인 게장 전용 간장이에요. 깨끗하게 손질한 게 충분히 부어주면 끝인데요. 이게 바로 사과 품은 간장 게장이랍니다. 사과 향 썩썩 게장이 더 특별하게 숙성되는데, 구경만 하고 있자니, 아우, 군침 도네요. 이야, 여기도 개, 여기도 개, 여기도 개, 여기도 개. 이야, 개가 항상 차려졌는데, 제가 임금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뉴가 다양하네요. 네, 간장 게장, 양념 게장, 게장 된장찌개, 맑은탕 준비했습니다. 100번 이야기라면 뭐 합니까?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게장을 드시려면 젓가락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손으로 드셔야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게장은 체면 불구하고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간장 게장을 대하는 자세. 꽤나 진지하죠?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게장부터 드셔보시죠. 와, 속 꽉 찬 거 보세요. 보기 마련은 군침이 돕니다. 이야, 개가 입 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아니, 짜지도 않고 맛이, 간 반려성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저희는 금계를 사용하고요. 금계는 다른 개들에 비해서 껍질이 얇고 몸에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더 달콤하고 사과가 들어가서 화학점멸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더 깊은 맛이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간장 게장. 한 입 먹으면 멈출 수 없잖아요. 밥 한 공기 추가는 기본이죠. 충주 사과를 넣어서 그런가요? 지금까지 맛본 게장 맛이 한순간에 잊혀지는 특별한 맛인데요. 게장 한 생 앞에서 외치는 말, 나 오늘 말리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계속 먹어보니까 개딱지가 없고 허파가 없어서 딱 잘라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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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하니까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저희는 청결을 되게 위생을 생각해서 개뚜껑이랑 허파를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게장을 담가서 한결같은 맛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가 들어가서 뭔가 풍미가 깊어요. 이번에는 양념 게장입니다. 매콤한 양념 가득한 중어밥은 참을 수 없겠죠? 오늘 촬영하기가 많이 힘드셨죠? 어머나 세상에. 두 개면 서로 나눠먹는 거? 네, 하나씩 나눠먹어요. 일품 요리를 맛봤습니다. 여러분 충주에 오시면요. 제주 금괴와 사과의 콜라보된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주로 오시게. 다음으로 맛볼 충주 사과맛. 이번에는 디저트로 즐겨볼까요? 사장님, 사과 같은 내 얼굴, 같은 예쁜 사과로 아니, 디저트를 만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어요. 충주하면 사과잖아요. 그 사과로 저희는 맛있는 떡을 만듭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사과, 이젠 디저트로 챙겨보세요. 곱디고운 빛깔 자아내는 반죽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반죽부터 특별한 디저트. 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떡이 제가 알고 있는 떡은 하얀색인데, 얘는 노란색, 얘는 연두색, 얘는 약간 빨간색. 이 색깔이 다 다르네요. 네, 네. 원래는 하얀 찹쌀떡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을 생각해서 천연 가루를, 네 가지 정도의 가루를 활용해서 이렇게 물을 들여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 새싹보리, 단호박, 코코넛 넣은 반죽에 붉은 팥소와 흰 팥소, 사과 정가와 팥을 배합합니다. 바로 이 사과 정가가 특허받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100% 무방부제, 0% 유화제를 자랑하는 사과떡입니다. 이제서야 충주 사과가 들어가네요. 아니, 그나저나 충주 사과를 왜 여기에 넣으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과를 가지고 만든 가공식품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만드는 대표적인 어떤 가공식품, 특산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반죽을 일정량 떼어내서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소도 가득 넣어주고요. 아, 그리고 이때 동그란 모양을 잘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 바로 예쁜 사과 모양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호박씨와 초코과자로 만들어내는 사과 잎과 꼭지.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사과떡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사과로 떡을 만들어주신다는데 그냥 사과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충주 사과를 이렇게 떡으로 먹었을 때 씹히는 사과맛도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화가자처럼 사과 모양으로 만드니까 찾아주시는 분들이 사진 찍기에도 너무 예쁘고 맛도 좋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좋아들 하십니다. 만들자마자 급속 냉동시킨 뒤 전국으로 배달되는 충주 사과떡. 달콤한 사과 향이 느껴지는 것 같지요. 보기 좋은 사과떡이 먹기도 좋습니다. 아니, 대표님. 사과로 예쁜 디저트를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사과랑 똑같은 이렇게 예쁜 걸 만들어주면 제가 너무 예뻐서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저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나 너무 속상해, 지금. 사과드려요. 사과는 빨리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네네. 어머, 사과 향이 나요. 그런데 신기한 게 두 가지 사과를 쫙 보고 있잖아요. 얘도 왼쪽 사과도 예쁘고 오른쪽 사과도 이렇게 예쁩니다. 어떤 게 사과 진짜이고 어떤 게 사과 떡일까요? 어우, 사과 향. 씹으니까 이게 찹쌀이 쫀득쫀득한데 사과가 아그작 아그작 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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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히는 거예요. 아니, 향도 사과야. 안에 씹히는 것도 사과. 진짜 사과 떡이 많네요. 사과의 향을 떡에 온전히 유지하고 그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만의 특허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시면 사과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마 나실 거예요. 갓가지 색깔의 사과 떡. 한 번만 보면 멈추기가 힘들다는데요. 충주 사과를 향한 사장님의 애정이 이렇게 특별한 디저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충주 사과를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사과 떡을 개발한 것처럼 충주 사과를 가지고 다양한 디저트류를 개발해서 충주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싶어요. 참 충주에는 먹을거리가 참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올 가을에는 충주로 놀러오셔서 사과를 만드는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시면 충주의 매력에 푹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 가을은 충주로 놀러오세요. 사과의 고장 충주에서 만난 사과계의 일품 충주 사과.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한 번 먹으면 그 매력에 퐁당 빠집니다. 올 가을 충주 사과로 깊어가는 계절의 풍미를 가득 느껴보세요. 저는 철 조각을 하고 있는 철 조각가 정충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를 다한 그저 버려진 고철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술을 표현하는 재료가 됩니다. 철은 산업사회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같이 발전해온 종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쏟아지는 오브제가 철이 아닌가. 철로 그림을 그리는 정춘일 작가를 만나봅니다. 춘천시 신부금 용산리 산기슬기로 조금 더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마당 곳곳에 놓인 작품을 보니 제대로 찾아왔네요. 작업실에서 만난 정춘일 작가. 숙제가 밀려가지고 정리도 못하고 나갔는데. 저 정리요? 이거 다 버려진 거 아닌가요? 다 녹슬었는데. 작업실 맞습니다. 약간 볼무안 같은 그런 예술인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로 인물이나 사람을 주로 하고 동물, 저는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어떤 식물이나 꽃 이런 건 잘 안 하고. 그렇게 수많은 노력과 과정 뒤에 만들어진 작품들. 버려졌던 물건들이 다시 예술이 됐습니다. 작품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데요. 저는 이제 철이 잘 맞아서 리사이클링 아트나 정카트 장르로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버리고만 갈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자면 나온 재료를 재탄생시켜서 계속 순환시키는 방법. 소비만 하고 그냥 계속 다 버리고 가면 후세들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살기가 힘들으니까. 처음에 그런 장르로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때도 철이었고. 많은 재료들을 이용해 대형 작품을 만들고 있는 정춘일 작가. 부속을 모으는 작업부터 완성하는 데까지 1년이 넘을 때도 있다는데요. 작업실 바닥에 분필로 밑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입체니까 일단 바닥에다 그려서 입체로 돌출시켜야 되니까. 이게 이제 스케치예요. 기본 스케치. 서양화를 전공한 정춘일 작가. 작업한 종이가 망가지면서 강한 재료인 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데요. 이거는 제가 제작을 한 건데 발로 해서 밟아서 스케치를 보면서 라운드가 얼만큼 나오나 대충.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직선과 평면의 형태인 철. 원하는 모양이나 크기는 물론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기계들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철은 워낙에 강하고 직선이고 평판이고 그냥 평철이고 쉬고 구부리고 그다음에 밥그릇 모양도 나와야 되고 특히나 코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단단한 고철로 유연하게 구부러진 코를 표현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각종 쇠붙이들을 자르고 녹여서 붙이고 예술이라고 해야 할지 노동이라고 해야 할지 불꽃 튀는 열정의 시간들. 정춘희 작가의 든든한 조력자인 아내.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니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작품 한 걸 보더니 그런데 왜 집사람 얼굴은 하나도 안 만들었어 이러시더라고요. 하나 만들어봐. 개성이 없어서 동그래서 제일 힘들어. 자를 빼야지. 아 진짜. 밥 안 준다. 되게 고독하잖아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되게 치열하고 막 이런데 친구들 막 와가지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거 보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복 많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남편으로는? 남편으로요? 빵점. 빵점? 춘천의 한 갤러리. 정춘희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바로 얼굴. 그동안 코로나19로 점점 더 움츠려들고 점점 사람들이랑 대면을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하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도 하면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얼굴이라는 주제로 타이틀로 전시를 기약하게 되었지요. 각각의 얼굴 작품마다 미묘한 감정들을 표현했는데요. 전시된 20여 점의 작품은 얼굴이 상징하는 것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관계성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주제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철이나 이 오브제는 진흙으로 보고 이 제가 완성시킨 예술품은 연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연이 피고 상 자체는 연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전을 꾀한 게 전면은 거의 환조식을 했고 뒷면은 과거에 제가 많이 쓰던 오브제로 완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환조고 뒤로 가면 옛날에 쓰던 리사이클링 아트가 되는 거죠. 버려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춘일 작가의 매력 아닐까요? 존내논을 표현하려고 하다가 점점 만들다 보니까 제가 저를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화상으로 붙였는데 존내논이랑 닮아버렸어요. 존내논은 팬들한테 돌맞아요. 난리 나지. 근데 이거 제가 써도 자화상이에요. 왜요? 저 거울에 제가 보이니까. 이제 안경이 거울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본인의 모습이 들어갑니다. 자소상이 아니고 자화상으로. 내면의 세계, 본인의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뭐든지 시작이 되니까. 차가운 쇠붙이들로 만들어졌지만 왠지 모르게 미소와 따뜻함이 묻어나는 작품들. 찬찬히 둘러보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얘는 고기 불판이에요. 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위에다가 조개탕 같은 거 넣는 거. 이게 구리 깐 거예요. 구리 선. 까서 하나씩 엮어서 머리 갈아. 이런 공구들을 어떻게 여기에 끼워 맞춰서 이게 이걸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여기다가 붙이셨지?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품이 되는구나. 이게 저는 너무 기발한 거예요. 국내에 이렇게 적게 알려지고 있어서 좀 아쉽고 조금 글로벌하게 바깥으로 좀 많이 알려지면 굉장히 호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한국적인 철 조각을 만들고 싶다. 한국인의 정서가 녹아있는 철 조각을 완성을 하고 싶다. 장르를 확장시키든지 아니면 모으든지 해서 한국만의 철 조각, 한국인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철 조각을 완성하고 싶은 조각가가 되고 싶다. 단단하고 거친 철의 변신. 정춘일 작가의 손끝에 닿아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예술이 됐습니다. 녹슨 철도 멋진 작품으로 만드는 정춘일 철 조각가입니다.